지금 딱 나오는 게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걸 계속 파헤치고 드러내고 계속 찾아 나서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싹 쓸어버리게 그 위를 걸으며 발자취를 흩뿌려 내 향기로 덮어 전국을 찌를 수 있는 가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누군지 줄 땐 난 그걸 찢어 그게 내 방식 가진 수 몰 딛고 위로 나 돌아보지 않아 다시 시원하게 할 말하는 핵사이다 영화 블랙머니 11월 13일에 개봉하니까요 많이 봐주세요